국민주권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주권당 창당대회를 축하해 주고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많은 내빈 여러분 저는 민생경전구소 안징거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성남 야탐역에 나와 있는데요. 야탐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과 정치검찰 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성남 대회가 있었습니다. 강용재 집회를 마치고 이쪽 야탐역 번화가 있는데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상권이 죽고 민생경제가 무너지는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요. 우리 윤석열 정권 초창기부터 한해과 퇴진 운동을 함께해온 우리 국민주권당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와 참여 저는 촛불행동으로도 또 민생경전구소에서 일하는 동료로도 또 그냥 시민한 사람으로도 지금도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주권당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헌하면서 우리 국민주권당 창명대회에 못 간 죄송함과 아쉬움을 풀어나가도록 했습니다. 국민주권당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윤석열 타넷과 퇴진 또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는 그 길에 함께 앞장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주권당 파이팅! 국민주권당 짠! oh Czylus리 laude